한국전통놀이 안녕하세요. 혹시 저희가 한국전통놀이 소개하는 영상 찍고 있는데 혹시 한 2, 3분만 시간 되시면 한번 도와주실 수 있나요? 네. 한국에서 손뼉치기입니다. 네. 제가 게임을 보여줄께요. 오케이. 잘 좀 해보세요. 우리 팀 아 나도 갈래. 너너너뜰 제대로 해 주세요. 제대로 오케이. 그냥 어떻게 해야겠지? 화이팅! 잠적 talk 기분좋고 마음 죽겠지 죽겠지 포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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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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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좋은 하루 되세요! 안녕!